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이제 고3들 곧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 국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3월 모의고사는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강의를 해왔는데 언제나 3월 모의고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1년 중에서. 왜 제일 어렵냐면 이제 고2였던 그 모의고사들과 레벨이 다르게 확 올라가거든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다 됐던 국어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지문들이 어렵기 때문에 문학작품들의 보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내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야 국어는 어려워 이렇게 했어야 되라는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론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감옥의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일단은 전년도 수능하고 유사한 주제, 유사한 패턴 구조로 갑니다. 이게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의 기준이 전년도 수능인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수능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일단 문학이 어려웠습니다. 문학 중에서도 보기 선택지들이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83, 2등급이 75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인 거죠. 1등급이 83이라는 건 거의 대략 비문학 두 지문을 통째로 날리거나 문학 작품 세트 두 지문을 통째로 날렸을 때 나오는 등급이에요. 2등급 75는 비문학 세 개의 지문이라든가 문학 세 개의 세트를 통째로 날렸을 때 나오는 등급이에요. 이 말은 1년 내내 공부를 했던 재수생들조차도 상위권 친구들조차도 두 지문을 못 읽을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보통 문학을 정리, 암기, 뜻풀이 받아 적었던 친구들은 바로 문학을 40분 이상씩 소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낮았고 반대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과나 문과에 유리하지 않게 예전 같으면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인데 그게 안 나왔고 보통 과학이나 기술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퉁쳐서 사회 지문, 퉁쳐서 과학도 아닌 것이 기술도 아닌 것이 라는 통계 같은 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도 그렇게 나온다면 비문학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의 내용이 쉽고 결국은 지문이 짧아졌지만 역시 문학처럼 선택지, 문제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어렵다는 건 해법들을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수능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3월을 풀 필요는 없어요. 전년도 3월은 또 전년도 수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올해 수능 제가 해설 강의를 다 올려놨거든요. 꼼꼼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이 재설 강의를 볼 때는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체인호는 호가 논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뜻풀이를 받아줬고 그걸 암기해서 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는 논리, 방법론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비문학 지문,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 글을 혼자 읽을 수 있고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제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기간에 해설 강의를 보시고 제가 오늘 샘플로 문제 푸는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올바른 공부법으로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 대비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결책, 문학 해결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문학은 시나 소설 모두 다 그게 고전이든 현대든 상관없이 보기라는 기준을 꼭 먼저 보시고 보기라는 기준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문학 작품이라는 건 메타포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는 객관적으로 50만 학생이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든 시든 보기라는 기준, 그 비문학 지문을 정확히 읽고 그 보기 안에서 설명한 선택지를 잘 보시고 두 개를 토대로 이 작품들의 핵심을 골라내면 이걸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작품에 가서 캐치하고 또 나머지 문제를 이 범위 안에서 사고해서 푸는 거예요. 이럴 때 문학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채연 연습을 안 들은 친구들은 뜻풀이 받아줬고 정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이 혹여나 나온다고 할지라도 보기라는 기준이 달라지면 선택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문학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본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 버리시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을 받아줬고 정리하고 하는 자료를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무엇이든 내가 조건이 주어지면 보기라는 선택지를 잘 읽어서 기준 속에서 사고하면서 풀겠다. 이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샘플로 문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현대식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작품은 이제 안 볼게요. 근데 작품을 안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필요한 부분을 이 범위 안에서 가서 해석하라 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답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주로 체인후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문학에 대한 부담이 확 줄고 문학에 대한 시간이 20분대로 확 들어오고 공부 안 했는데도 점수는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인후 수업을 듣는 목적이거든요.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 보기를 기준으로 가를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를 처음 보더라도 나는 이 가 안에서만 풀면 돼요. 잘 볼게요. 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의 역사, 세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그러면 살짝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자연이 순환하고 있는데 이 순환하면서 갖고 있는 힘이 잘 보세요. 화살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학은 세락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화살표, 역량을 준다는 거예요.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세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세락인데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탐색하면서 힘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문이 여깄나 봐요. 논리상. 세락에서 다시 생성,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그러면 생성하고 나서 깃발로 이제 이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연도 순환하는 힘이 인간의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힘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조건부라고 해요. 제 이 정확히 푸는 논리는 제 강의에 다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걸 조건부라고 하고 조건부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럼 힘 벽이라는 건 건물, 인간의 건물이겠죠. 여기에 나뭇가지, 그림자, 나뭇가지, 자연이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시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는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문제 풀 때 문학에서 이 조건부는 여기는 가 작품이 되는 거고 이건 맞다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천년을 세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 여기까지는 똑같죠. 탐색한다고 했죠. 자연의 모습에 역량을 미친. 틀렸네요. 역량은 자연이 인간한테 미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연의 것을 인간은 수, 용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 뭐야? 여기에 역량을 미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건 시로 가지 않아도. 요즘 수능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건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이 보기라는 이 비문학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 이 비문학과 선택지를 연결해서 보는 능력. 그리고 선택지 5개 간의 관계를 보는 능력. 이게 제가 가르치는 논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향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수강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이런 논리로 점수가 올랐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나머지 선택지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딱딱 쓰여지는지.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그럼 똑같잖아요. 앞에 벽, 두리기둥, 집이네요. 안 봐도. 저는 이 작품 진짜 몰라요. 그러면 두리기둥이라는 인간의 건물인데 이 틈에 볕과 바람이 자연이잖아요. 스며든다? 이렇게 역량을 미치는 거잖아요. 새락해가는 인간의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이렇게 자연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비친 거니까 수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1번하고 2번은 부딪히죠. 1번은 자연한테, 인간이 자연한테 미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수용. 인간이 받아들일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기왓장. 건물이겠네요. 인간 거겠죠. 이끼와 이끼. 자연이겠죠. 세월이 덮여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 자연이겠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역량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인간이 역량을 준다는데 여기는 자연의 역량을 준다고 했고 이건 자연을 받는다고 했으니 1, 2번, 3번은 같은 소리가 되고 1번이 다르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유럽은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최인호한테 배우는 이유거든요. 뜻풀이 이런 거 수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내신 공부예요. 내신 공부. 여러분이 지금 뜻풀이를 받아줬고 3월 모호사를 대비하고 있다. 작품을 정리하고 자료를 읽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월 모호사 대비가 아니고 그냥 내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자연을 가진 변화의 힘에 생성의 가능성 또한 이 변화를 자연의 변화의 힘으로 이 생성 이거 받잖아요.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춧돌 인간 거잖아요. 푸른 싹 나무 자라는 거 자연이잖아요. 생성을 기반을 잃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졌잖아요. 같이. 인간의 주춧돌 자리에 얘네가 자란 거니까 어우러진 거잖아요. 생성 봄이 됐으니까 자라나니까 생성이잖아요. 이렇게. 닫혀진 문이 자연, 인간의 문이잖아요. 인간의 건물이잖아요. 별들이 돌아오고 별이죠. 자연이죠. 빛이 쏟아지는 자연이죠. 하면서 새벽이 열리잖아요. 그럼 열리는 거니까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별, 돌아왔죠. 밤, 또 빛, 새 빛이 오죠. 새벽이니까 밤에서 새벽으로 왔으니 순환하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 순환하듯이 똑같은 범주, 인간도 순환, 다시 생성으로 가는 거죠. 왜? 새벽에 왔으니 이렇게 순환, 생성. 그럼 답이 작품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답이 1번 나왔잖아요. 이게 10분만 아니느라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러면 벌써 이 가라는 작품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안 거예요. 아, 이 시는 이런 내용이네. 그런데 왜 일일이 우리가 암기라고 정리할까요? 기준 따라 움직여야지. 두 번째, 우리 비문학 같은,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제 비문학.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이 지문이 나오면 그거 뜻풀이하고 배경지식 암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똑같은 짐은 나온 적 없어요. 지식으로 풀 수 없어요. 수능의 기본 전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는다예요. 그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뭐하라. 비문학도 내가 순서대로 읽어가는 논리, 그 읽기 논리가 여러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 저는 작가거든요. 작가, 글을 쓰는 작가, 철학책을 아홉 권 쓴 작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방식은 작가들은 첫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첫 탈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를 글 쓰는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스스로 논리적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면서 그러면 예측된 게 핵심이다. 그 핵심을, 핵심만을 꼭 이게 중요해요. 정리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리 안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정리 안 하고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남지가 않고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제가 샘플로 작년 수능을 보여주겠지만 주로 화재들을 비교하거든요. 비교 글쓰기란 범주라는 게 동일해야 되고 범주상에서의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범주, 동일한 범주 잡는 것부터 해야 되고 동일한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써서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면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아니, 정리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리 훈련을 해야 되겠죠. 왜 빨라지냐? 이걸 정리했으면 비교되는 다음 대상권은 이 비교 범주에 이게 들어오겠네? 그 핵심 단어들만 찾으면서 단어를 집어넣으면 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질문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뭐 하면 돼? 비교되는 부분만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는 문장 뜻풀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교된 부분, 공통 범주에 있는 그 부분들을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100% 그 앞장과 제일 뒷장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에다 꼭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이라는 것은 문학하고 반대로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해요.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얼마나 내가 스스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요약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훈련을 굉장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 지문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은 반대로 복이라는 기준 안에서만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고 비문학은 주어진 지문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지문인데 사회 지문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서 보면 가, 나, 다를 정리를 안 했으면 비교잖아요. 정리 안 하면 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정리 안 하면 어렵다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간단하게 본다면 가는 이제 눈에 빨리 넘어가 볼게요. 6일 전에 발표하면 안 된다. 보도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하고 다예요. 나하고 다 봤더니 나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그거를 오차범위 내라는 걸 밝히면 서열, 우열을 말할 수 있다. 근데 오차범위를 밝히지 않으면 이걸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다 지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오차범위 내. 그러면 이 글자가 딱 보이는 순간 엄청 중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차범위에 내 있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뭣밖에 못한다. 경합한다라는 단어밖에 못 쓴다. 후보자들 간에. 그래서 얘는 뭐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열을 못한다. 당연히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표기하.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오차범위 내 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도 서열, 우열할 수가 없고 오로지 경합만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오차범위 내 있을 때 있다라고 오차범위 내 있다라고 말해주면 쓸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못 쓴다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풀자는 거죠. 여기 보기. 그러면 여기 보기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걸 안 보고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윗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보고 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번만 한번 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9일 전이기 때문에 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6일 전에 발표하지 않아야 되니까.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서열을 보고 있네요. 그럼 서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나의 입에 대지만 그러면 나의 입에 된다는 말은 나. 나의 입에 된다는 말은 서열을 썼으니까. 3위라고 썼으니까. 뭐를 밝히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어? 입에 되는 건 맞네. 그러면 다에는 입에 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얘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전제인데 다는 입에 되지 않는다. 다는 경합이라는 단어만 써야 되고 오차범위라는 말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서열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에 입에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에 무조건 입에를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이런 게 바로 푸는 거. 그렇다고 이 보기를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보기를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데 2차 조사 보면 A, B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오차범위가 8.8이에요.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차범위 내니까 분명히 나에서 뭐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오차범위 내 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위배되는 거 맞죠. 그런데 다도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경합이라는 단어밖에 못 쓰지 이런 말들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번으로 답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문학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정리된 걸 가지고 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뜻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월 모교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로 이제 언매 특히 문법도 작년 수능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들 문법 지금 내용 개념 암기 정리하고 있으면 못 풀어요. 수능 기출도 풀어보고 제가 수능 해설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언매도 내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주어진 사례들 또는 복이라는 주어진 조건에 있는 사례들과 같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느냐에 논리를 묻는 거지 야, 이게 유음아야 이게 비음아야 이런 거 절대 안 묻습니다. 그건 모의고사하고 내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 공부하는 방법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동일한 문장 구조나 문법 구조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언매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을 모의고사 잘 볼 때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시고요. 등급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려운 걸 제일 나중에 하고 지금 읽기 속도가 안 나는 친구들은 한두 지문 정도는 버린다는 전자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차근차근히 맞추면 오히려 등급은 잘 나올 거예요. 모든 걸 다 풀려고 허겁지겁 하다가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등급은 83이라면 버려도 난 1등급이 된다. 이런 자세로 3을 모의고사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은 4을 모의고사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